자 그럼 저 보호망 말로 구두로 얘기 안할게요 일단은 그림 보시고 저 보호망의 엣지생명 0대20 일반암 너네 딸이 필요없어 유사암만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한 유사암 시그니처 암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귀르르 뿅 엣지생명 엣지생명의 장점은 뭐냐면요 가입비율 일단은 뭐 다른 보험사처럼 1대2 1대1 요러 의무적인 일반암 필요없이요 일반암 필요없고 유사암만 단독적으로 이천이 가능하다 업계 누적도 안몬다 두번째 유사암 한도 변경없이 파울에도 이번달 말까지 오늘이 26이다 보니까 토일월화수 딱 5일밖에 판매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달 토요일날 1일날도 저 보호망도 비상 경계태세이기 때문에 이 상품 가입을 원하신 분들은 수요일까지 얼른 얼른 연락주시면 감사 말씀 드릴게요 자 이 상품의 장점 1은요 업계 한도가 제외에요 유사암은 모든 손해보험은 5천이었고 생명보험은 각 회사마다 틀리지만 거의 다 5천에서 9천까지 중복해서 보장이 되는데요 이 H생명은 기존의 유사암이 얼마 있든 간에 누적을 안본다 또한 일반암 필요없이 유사암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기타피부암, 갑상소암, 경계선용량, 제자리암, 대장전망내암 요렇게만 보장이 되는게 여성분들이 위한 유방암, 양성내종량이 플러스알파로 2개가 더 들어왔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유일무일하게 유사암이 7개 각각각각각각각각각각각 보장이 되는건 럭키세븐 이 H생명밖에 없다 두번째는 암 직접치료비가 통원특약으로 보장이 가능하구요 세번째는 일반암 소외감 유사암 구분없이 암수술보장이 관열은 1,500만원 육안으로 보고 칼로 쬐서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암관열이 1,500만원 비관열 카테터 내시경 신의로기술은 300만원으로 보장이 된다 자 네번째로는 신규항암 카티죠 4월달에 라이나에서 카티 3억짜리 많이 가입을 시켜들었는데요 지금 5천만원으로 거의 모든 몸사가 공통인데 추가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베스트원은 진단비, 수수비, 암 직접치료, 통원 30년 갱신으로 가입이 가능하구요 일반암 1,000만원, 유사암 2,000만원, 암수수비 1,500만원, 암치료, 통원 40만원 요렇게 넣어도 보험료가 여성, 남성 2,000만원째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물론 30년 갱신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30년간 저렴하게 가입을 했다가 나중에 연장을 할지 안 할지 그 부분들은 우리 구독자의 몫이다 자 두번째 베스트2 판매 플랜인데요 어깨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유사암, 암 직접치료비가 여성분들은 만원대 초중반으로 남성은 5,000원부터 만원대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커피 한두잔만 안 마시면 유사암 2,000 갑기경제대장전망내암, 유방암, 양성내종량 최대 2,000이니까 7,14, 1억4,000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판매슬이에요 항암약물, 방사선치료, 암 직접치료, 통원 이런 부분들도 짜잘한 부분이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러한 부분들도 준비하시면 매우 큰 장점이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보호막 요런 부분들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시간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일단은 8월달 초에 뭐 없어진다고 했다 같이 연장이 되는데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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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일 월화수 딱 5일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5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뭐 가입을 해야지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웬만한 사람들 다 가입을 하셨는데 일단은 나중에 토일고 외환가 고치지 마시고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을 지지 마시고 미리 미리 보험료가 5만원, 10만원이면 비싸서 저는 가입을 하라고 얘기 안 해요 단돈 만원, 2만원 이 정도 없다고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걸렸을 때 유사함 단독으로 여기에 본 시인은 바와 같이 유사함 단독으로 최대 2천만원 비록 61세는 천만원이지만 타사 합산 제외 2천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갑상소와 유방암은 90일 면책이 있고 제자리한 대장연막래한 경쟁력성 좋냐 기타피부와 양성내용량은 가입 바로 주시 보장되잖아요 무슨 상품일까요? 시그니처 안보험이에요 유사함 단독으로 언제까지? 아쉽게도 8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입원한 적도 있는데 가능이 될까요? 네 3.25에요 3개월 이내 입원수술 추가검사 2년 이내 입원수술 물론 2년 이내 입원수술 했다고 해서 가입이 안되는 건 아니에요 예외 질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질하고 심사기준을 따라 결과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저 보호망을 통해서 얘기 미리 하시면 가입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년 이내에 암, 강경화, 만성신장질환 이런 쪽으로도 고지사항이다 보니까 5년 이내에 강경화, 만성, 암환자 요거는 무조건 거절이에요 3.2는 괜찮은데 5년 이내에 암, 강경화, 만성신장질환 있으면 무조건 거절이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매우 큰 장점이 있으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박인 저 보호망도 항상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 어필을 해드리자면 5가지가 됐다가 오른쪽에 보시면 유방암 양성내종량이 플러스 알파로 7가지가 보장이 되니까 60세까지는 2천, 61세에서 80세까지는 천만원 요런 부분들이 매우 장점이 있고요 자 보험료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표준체 비갱신형 20년나 100세 만기로 30세 남성 얼마죠? 만원대 60세 얼마죠? 만사천원대 스타벅스 커피 두 잔만 안 마시면 돼요 여성은 물론 3, 40대가 유방암 아니면 갑상선암이 정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젊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요 하지만 점점 연세가 있을수록 한도는 물론 내려가지만 점점 보험료가 그리 부담되지 않는 금액이다 20년나 100세 비갱신형이 만약에 아 나 비갱신형 싫어 갱신형이 좋아 자 30년 갱신해도 보험료가 봐보세요 남성 4, 5천원, 5천원 진짜 이거 A4값도 안 나와요 진짜 이거 차비값도 안 나오겠어요 여성은 11,000원, 13,000원 진짜 커피 두 잔만 안 마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 2호 유병자 3개월 이내에 진단 입원 그리고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있다 할지라도 예외 질환이 있기 때문에 고지하고 가입이 가능하고 O 같은 경우는 암이나 만성질환 아니면 강경화 이런 것만 아니면 아주 저렴하게 남성 남성 같은 경우 5천원, 6천원, 만원대 여성은 15,000원, 2만원대 전에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자 금융감독원에서 유사함 단독가입 말일까지 더 이상 연장 없습니다 진짜예요 있으면 정말로 저 보호망도 정말로 없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있다가 지금은 정말 없어요 시그니처 유사함 2천만원 암 없이 유사함 2천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7종까지 기갑경제의 대까지만 보장이 됐다가 유망암 양성 내종량이 플러스 알파로 두 가지가 더 보장이 된다 8월 말까지 9월부터는 암 4천에 유사함 2천 이렇게 절반으로 뚝 떨어져서 가입이 된다 타사합산은 안보지만 60세까지는 2천 그 다음에 60세 이상은 천만원밖에 안되고요 암 통원비 40만원 유방암 갑상소암 40만원 이런 식으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일반암 없이 유사함 2천으로 가입할 수 있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설의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